가정의 가정 누구랑 있었던지 조사하려면 하려면 솔직하게 털었나요? 무슨 말은 그랬어 그놈의 김대리 그놈의 박대리 빙개는 이제 그만 질렸어 10일에 한 번 벌러나가면 도식없네 누구랑 있었나 김대리 박대리 제로 이거 다 한 번이며 기회를 알겠지만 도저히 못 찾겠어 이번만은 김대리가 박대리가 돈을 주냐 쌀을 주냐 밥 먹여주냐 김대리가 박대리가 그리 좋아 죽겠는데 왜 나랑 사냐 얼마야 찬양 아니겠지 바른대로 말해봐 ㅇㅇ ㅇ ,ㅇ ,ㅇ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